하나님의 말씀은 졸업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견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야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의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과대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요하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국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요하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 누구냐 모세하로되 우리가 요하 앞에 절규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요하를 너희와 함께하게 한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요하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요하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국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국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이 모든 채소를 먹게하라 모세가 애국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요하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국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이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국 전경에 나무나 밭이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요하 너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요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요하께 구하며 요하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국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요하께서 바로 이 마음을 강파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선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BBS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마지막 날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뛰어놀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풍선 은혜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위해서 교육자들 위해서 합병들을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7시 반에 본당에서 임직교육이 이루어집니다 BBS가 있는데 임직교육 하나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합니다 본당에서 하는 거니까 모든 시문 장원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서리집사님들 다 함께 나오셔서 오늘 첫 번째 임직교육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주간 걸쳐 진행되는 임직교육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었습니까? 몇 번째 재앙이죠? 여덟 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은 정말로 혹독한 환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어디서 날아들었는지 온 지면을 꽉 채워서 땅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우박 재앙을 피해서 남은 모든 식물들, 채소들, 나무들, 푸른 것들이 다 메뚜기에 의해서 갉아먹음을 당한 겁니다 미중이 대재앙 앞에서 정신을 차지 못하던 바로가 신하들이 권유에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이 애굽이 정말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항복하듯이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내가 당신들이 하나님과 당신들에게 득재하였다고 제발 좀 이 죽음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기도를 다시 들으시고 메뚜기 재앙을 면하게 하셨어요 그때 바로가 또다시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왜 하는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기도를 할 때 치유를 받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섰다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며 용서죠 그 죄를 사며 그 땅을 고칠지라 치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뭘 고쳐주시는가? 우리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 몸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는 치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재앙이 나타날 때마다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면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애국 전역을 뒤흔들던 그런 재앙들이 덮쳐왔다가도 모세와 아론이 기도만 하면 그 재앙이 떠나갑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루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의 하나님 요하와 너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의 하나님 요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루에게서 나가서 요하께 구하며 바루가 득죄하였다고 제발 이 죽음에서만 나를 건져달라고 구했을 때 그가 즉 모세가 바루에게서 나가서 요하께 어떻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요하께 구하며 기도죠 기도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자연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이 삽시간에 다 떠나게 되고 말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재앙이 덮쳐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이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신 말씀대로죠 여러분 사람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육신의 병이 없는 사람이 최소한 한 가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병든 것이 없이 나는 말짱하다 성하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병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이 또한 있다는 것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추위 능력이 임해서 내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고쳐 주십니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나의 가족 부모님이든 형제 자매든 또는 자식들이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치위 은총을 그에게 임하게 주신다는 것 기도는 용서와 치유와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못 봐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으면 자기 건강을 믿고 자기 자원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래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로 겸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요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겸비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모든 믿음과 소망이 다칠 하나님께만 던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히 기도해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죠 겸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기도하라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자신 만만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false security 거짓된 안전지대인가를 깨닫고 오직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겸비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돌이키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그렇게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돌이켜 항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재앙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 바로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바로일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둬주셨단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십니다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돌아오셔서 나의 운명 나의 일생을 돌이키게 해 주신다는 것 요하께서 시온이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돌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터닝이죠 이스라엘 백성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Turn back, turn back from evil ways 이스라엘 백성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Turn away from it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환란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 최악으로부터 돌이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성경은 회개를 가리켜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악을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즉각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이게 회개의 놀라운 효능이에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권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게로 돌이키셔서 나의 운명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하께서 시온이 포를 돌리실 때 내가 하나님께로 턴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턴하셔서 나의 운명을 턴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어서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서 아무리 애달게 하소연하듯 기도해도 그 기도는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살아있어서 나의 삶이 그 말씀이 방향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자연계를 움직일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그 말씀을 받들어 살며 그 말씀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그 애굽이 제왕 앞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파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자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살 것인가 첫째로 겸비하게 기도하라 둘째로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하라 셋째로 말씀을 품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